여러분은 지금 길을 받고 나서 오늘 오시면서 더 마음의 큰 다짐과 맹세를 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도 정전이 아시지 않습니다. 모신 조사장 옆에 교신문에 저는 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두고두고 우리 천체불자에게 강북히 대명을 내리셨을까 소중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큰 명을 내리신 3개 지표가 있습니다. 보면 잊어먹고 보면 잊어먹고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장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진짜 생각 생각 잊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담인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뭘까 내 3개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더 어렵게 끌어있고 더 자존심을 느끼고 금기와 보람 그리고 희망을 더 얻었습니다. 첫째가 생명의 참뜻을 자아가 갉은 자아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적 불타의 진리를 취득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중생의 자리에서 어느 세월에 성부를 해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근데 뭐 꼭 부처가 꼭 돼야 되는 큰 강투도 아니고 무슨 명령인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보다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참모습을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참모습을 깨닫혀요.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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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뭐가 나야? 나를 정말 깨닫고 있는 그들은 나를 구현하면서 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성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께서 생명의 참뜻을 자각해 가지고 밝은 자아를 개발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 공동, 밝은 공동을 찾아 있었어요. 그걸 써먹는 사람. 인간 지금 인간이지만 아직 중생이지만 반드시 불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둘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부를 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와 보면 두 자리가 아니었던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내가 아직 어리석은 마음으로 엄력이 그 달리 있게 살지만은 내가 뭘 구하고 뭘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미 구급되어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내가 깨닫고 그 자리에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인간적 불타의 진리를 체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받아서 이미 기회를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에 자리에 갔다 보다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의 길을 쓴 겁니다. 영원히 변화 없는 그 자리의 제자 3개의 이래를 변함없이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고 5개를 영원히 변함없이 지키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왜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까? 이미 간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정법의 대두를 실천하여 밝은 생활을 창조하고 생활적 불법의 인형을 구현했다. 신앙상은 절여와서만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은 어디든지 수행초 어디든지 내 몸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징직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불법에 맞게 실천하면 생활과 불법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삭실한 부활을 전개해 밝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승가의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삼국어리 하와 중생의 대승 보살돌 굵은 성분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진한 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진해서 밝아지는 주위에 감화를 줄 수가 있고 주위에 모든 분들한테 붙은 인연을 더 맺게 하고 더 발전시키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만큼 법이 더 갖춰지게 됩니다. 나의 새 말씀이 3대 7처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하신 마음으로 하셨을까 이대로 그들이 거의 된다고 나의 제자는 꼭 이대로 하래요. 이런 것을 읽으면 되뇌이는 그대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 그대를 못 가면 참여하고 더욱 더 발신해야 돼. 내가 꼭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말겠습니다. 이 마음이 닿아져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마음이요. 부처님의 제자도 마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내 마음은 불생불멸합니다. 그 마음이 이 시계 부처님의 대명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 거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이미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또 일정에 따라서 부처님의 소개받으신 우리 불자님들의 수비교육은 법회 찬례 참여행 이 행사는 사실 엄청 중요한 행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례 부처의 영광된 제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갖고 오늘 열심히 매일 정진해서 부처님의 정말 당당하고 부처님이 응대해주시는 찬례불자가 우려 역사 일어난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